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아프카가 이런 만든 웨드 카레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겨우 한 40만 50만 정도가 받고 대부분 우파의 대형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당장 먼저 본인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선도 없고 그냥 이익만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런 사회가 외침을 당하면 총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선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올바름도 없고 그냥 뭐죠 그냥 내 이익 내 뱃속에 들어오는 무엇만 있으면 다 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부정을 저질러도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총선 대선이 뻔한 거죠. 다음 대선 끝나고 나면 좌파들이 장기 집권을 할 거 아닙니까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공 박사가 왜 그렇게 외쳤는지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뭔가 절규하고 애통했는지를 알겠죠. 내가 무슨 사심이 있어가 뭡니까 국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는 길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모레 강수구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내일 사전투표하는 날일 건데 이 강수구 보궐선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인 때문에 일체제가 강수구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무슨 김성현이란 후보하고 김태우 후보가 뭐 어떻고 저 어떻고 이런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바란 것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병호 tv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6%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76%가 공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강서구에서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특히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망을 할 때 언론인들은 그냥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학자적 이름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강서구 사례는 종로구 사례고 강남구 사례고 강서구의 4.15 총선이 일어난 것은 2017년 총선에서 일어났고 2020년 대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표 사례를 보시는 겁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 수를 어떻게 조작해왔는지 특정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작해왔는지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강서구에서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들이 일목해서 역대 선거를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는 강서구 갑이 있고 강서구 을이 있습니다. 강서구 을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김태우 후보가 나갔습니다. 다 특표수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선거가 아니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는 7개의 동이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진성주는 모두 다 플러스값입니다. 동만 플러스값이 아닐 것이고 아마 한 4, 50개 되는 모든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다 플러스값일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태우는 모두 다 마이너스값입니다. 이 차익값이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3%라는 것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를 훔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김태우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작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가 여러분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는 김태우 후보가 얻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테이지를 모든 동 모든 투표소에서 다 일주일 훔쳐가지고 훔쳤다는 이야기는 좀 고상한 이야기고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김태우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를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소에 4, 50개 투표에서 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더블당 진성준한테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 정규제가 아직도 뭡니까 부정성 없었다는 것은 정신이 나갔던지 아니면 뭐 무슨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 간단합니다. 모든 의문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집 그래프가 여러분들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득표수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람들이 선관위 사람들이 이 숫자 조작해가지고 그냥 진성준이 몇 표 차이로 이겼다. 그래 땅땅땅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천치니까 그냥 그걸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숫자 조작하면 이렇게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숫자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뭡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맹백한 정거인 겁니다. 이것이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수 조작을 드러낸 확고한 여름 정거물인 겁니다. 이걸 조재현이 천대엽 이동헌이 민유숙이 있는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이걸 정상적인 투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선관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은폐하는 세력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이 이런 탄압을 받더라도 그래 그럼 내가 다 내려놓았으니까 어차피 유튜브 채널을 이 정도로 키우는 데는 그것도 여러분들 보내는 게 운이 좋았으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간다 이야기죠. 너희가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정선거를 다 덮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별별 소리를 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증거가 증거물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에 기념비적인 업적이 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특표소 조작 공장을 발각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21대 총선 강석울 사전투표 조작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를 다 여러분들 분석해보니까 35%를 사용한 겁니다.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35%를 다 훔쳐가지고 그걸 그대로 뭡니까 동레벨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소선상투표에서 35% 훔치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에서 35% 훔치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 35% 훔치고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35% 훔치고 가양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35% 훔치고 투표소마다 동마다 다 35% 훔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기분 내킨대로 한 거 아니고 그냥 규칙을 딱 여러분들 집어넣어가지고 득표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규칙이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더 찾아보니까 35%를 이용한 겁니다.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독질한 겁니다. 그래 진성준이 함께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김태우가 빼앗긴 표가 5825표입니다. 김태우가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7%가 나와야 되는데 35%를 줄여가지고 표를 훔친 다음에 그걸 더불당하게 준 겁니다. 진성준은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으면 진성준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50%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걸 뻥튀기가 63%로 올려준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각을 해낸 것은 득표수를 규칙을 이용해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역으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강서굴에 김태우로부터 표를 어디서 얼만큼 도덕질했는지가 다 나온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50표 훔치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1388표 훔치고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0표 훔치고 등촌 제3동에서 632.80이니까 반올림에 633표 훔치고 가양 1동에서 607.60이니까 608표 훔치고 가양 제2동에서 478표 훔치고 공항동에서 488표 훔치고 방하 제1동에서 912.80이니까 913표 훔치고 방하 2동에서 508표 훔치고 방하 여러분들 3동에서 737표 훔치고 도합 5825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5825표니까 5825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진성준에 함께 플러스를 5825표를 여러분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조작감만 달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덕질을 해놓으니까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투표 투표율에 제2아 전문가가 그린 것도 이렇게 큰 겁니다. 플러스 14 진성준 플러스 10 플러스 13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3 플러스 12 마이너스 여러분들 김태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조작하지 않으면 전혀 나올 수 없는 수치인 거죠. 이 강서부 총선에서 일어난 방법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당이 압승하도록 그렇게 도왔던 겁니다. 더불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가 심판자 역할을 한 것이고 완전히 더불당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강석울 김태우가 얻었던 사전투표 100표 가운데 35장을 도덕질한 것이 이렇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득표소 조작은 비용이 안 듭니다. 전산 조작이기 때문에 4.15 총선에 사용했던 방법을 대선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좌파 장기 집권을 꿈꿨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인데 여러분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2권 3권이 대선을 다뤘죠. 대선을 다룬 것을 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20만 표 정도로 훔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20만 표 처리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플러스 120만 표 처리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이런 짓들을 다 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사악함에 대한민국의 입을 담은다고 하면 그 나라가 나는 지탱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그 틀에 멀쩡하게 이렇게 보이게 붙지만 절대 여러분들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3구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강서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서구 대선인데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이 너무 안심했던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대책본부장이나 기획본부장 같으면 어차피 뭡니까 부정선거하는 것이고 언론들하고 몇 군데만 잡으면 발각될 수가 없으니까 서울 전역의 조작값 수준을 한 35에서 50%까지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씨가 당선될 수가 없는 거죠 24만 7천 7천 몇 표 7천 몇 표 차이가 나왔습니까 서울에서만 102만 표 조작을 했네요 102만 표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의 격차가 실제 격차가 264만 표 났습니다 그러니까 24만 7천 70표 득표율 기준으로 0.73%니까 15만 25만 표니까 12만 5천 표만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와 함께 훔쳐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줬으면 이기는 선거였죠 아주 이 양반들이 방심해가지고 윤석열이 유능에 당선된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열아같이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 선거 사기 실익들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사태를 낙관한 겁니다 그래 조작값을 낮춘 거예요 이 조작값 25%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2020년도 4.15 총선처럼 35%나 30%까지 끌어올렸으면 윤석열이가 절대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데칼코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가 차익값 최소치 최대치입니다 강서구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윤석열은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표를 도독질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상적인 통계학에서는 차익값이 0% 3%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그냥 이걸로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대법관들이 통계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전국의 모든 선거국에 다 위반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 맞다 검찰 수사해라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확정성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 표본집단 1과 2의 여러분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태학이 여러분들 이것이 노정이가 여러분들 지휘하고 김세안이 진두지휘했던 대통령선거 결과인 겁니다 다 여러분 다음에 벌받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묻고 그냥 넘어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난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인 겁니다 선거사기를 이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 사람도 안 받는 겁니다 그건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살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국호를 개명하면 됩니다 후기 조선 조작국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여러분 좀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후기 조선국으로 하든지 공화국은 아닌 겁니다 신민이 주인인 나라는 아닌 거죠 저거가 여러분 대통령을 다 뽑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신민이 주인인 겁니까 그렇게 가식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아쌀이 뭡니까 그냥 조선시대에 살겠다 그렇게 하면 부정선거하고 예산 뭐 1년에 9천억 정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미리실에서 몇 놈이 앉아 여러분들 그냥 데이터 만들어서 그냥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면 되는 거지 말라고 여러분 9천억까지 돈 써가면서 그렇게 뭡니까 폼 잡고 드론 띄워 가지고 뭡니까 선거 여러분들 홍보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1은 뭡니까 그냥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그래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정상적인 선거라고 대법관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인간들 여러분들 봉급주면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이 정도는 또 될 소리를 다 할 겁니다 대법관들 하는 것처럼 4.15 총선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통계적 변칙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다 조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오죠 그러나 여기에 쇠기를 이놈들아 너희들이 선거 사기쳤지 이놈들아 너희들이 선거 사기범들이지 이놈들아 너희들이 부정선거했지 이렇게 여러분들 쇠기를 딱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야 전문가 쇠기를 박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박았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딱 여러분들 조작값 25%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3구 대통령선거 강서구엔수는 윤석열과 심상정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도덕질 해 가지고 이재명이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도덕질한 총표수는 2만610표고 이재명이 공짜로 먹어치운 것은 2만610표니까 강서구에서만 4만 몇 표 정도를 여러분들 도덕질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강서구에서 정상적이었으면 9만7천표를 받아야 되는데 표를 빼앗기가 7만7658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부정선거를 강서구에서 안 저지를 쓰면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는 51% 그런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뭐죠 특정 정당의 이름 야합해 가지고 표 도덕질에 이런 관여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표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52%에서 41%로 그냥 추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4번 5번 6번이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시킨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윤석열이 20만표 이재명이 16만9천표를 받아가지고 윤석열이 3만1540표로 승리할 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윤석열이 18만표를 받았고 이재명이 18만9천표를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강서구에서 약 8천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여러분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기로 우리 언론계도 도움 주시고 대통령께서도 도움 주시고 대법관들은 열렬히 도움을 주시고 일반 국민들은 다 침묵으로 이런 도움 주시니까 그냥 공박사만 입 다물면 그냥 넘어간다 네가 떠들어봐야 우리는 뭡니까 업체하고 이런 야합을 해가지고 네가 통출하는 모든 동영상은 못 보도록 하니까 네가 몇만 명이 보면 힘이 좀 있을 건데 몇천 명으로 줄여놨으니까 꼼짝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한 겁니다 윤석열이 3만1540표로 승리한 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이 뭐죠 8천 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여러분 조작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김정은이 지휘를 받고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 선관위가 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들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런 조작짓을 해가지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그 인간들은 자기들이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냥 조작하고 뭡니까 땅땅땅 하면 끝날 걸 알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맨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득표수 조작을 다 이렇게 발각해낸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이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연구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되든 관계가 없으니까 내 안께 필요한 것은 공정선거만 필요한데 공정선거가 그대로 치루지냐 이야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조작값 35% 100장당 30자상을 도독질했고 2022년도 6월 1일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과 심상정 함께해서 25%를 도독질했고 그게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도독질해가 강서구에서 윤석열이 패배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3만 1540표로 승리를 한 건데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선거 사기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머저리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저것들이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넘어가겠죠 대통령도 입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 다물고 대법관들은 깔아뭉개고 언론들은 뭡니까 다 딴소리만 하니까 이완용이가 따로 없는 겁니다 이완용이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 조선이 아마 그냥 거의 넘어가는 나라였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들 망가뜨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차이가 나니까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2020년 4.15 총선이 조작됐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 그러면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조작 안 했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조작값이 좀 낮습니다 강서구 을 같은 경우에 2020년 4.15 총선 조작값 35% 대통령 선거 2022년 또 조작값 25%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 윤석열 정부 등장하고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값이 확실 낮았습니다 15%를 낮춘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프입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조작한 거가 뭐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특별합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는 후보가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도덕질한 표하고 훔쳐간 표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다르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그냥 이걸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좀 다른 표가 나왔네요 국힘당 마이너스 방화제 3동 국힘당 마이너스 6.9 더블당 플러스 6.9 방화제 2동 국짐당 마이너스 6% 더블당 플러스 6% 방화제 1동 국짐당 마이너스 6.6% 더블당 플러스 6.6% 이건 뭘 뜻합니까 도덕질한 표수 덕표율하고 훔쳐간 표수와 착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동에서 20개 동에서 뭘 뜻하는 거 하니까 강서구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에 방화제 3동의 투표자 수위에 6.9%를 도덕질해 가지고 더블당 함께 플러스 6.9%를 이동시켜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조작규모가 나옵니다 방화제 3동 투표자 수위에 13.8%만큼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참 아름답죠 선관위가 항상 주장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이렇게 조작하는 선거입니다 방화제 2동 마이너스 6%만큼 훔쳐가지고 더블당에게 플러스 6%만큼 더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방화제 2동 투표자 수위에 방화제 2동 투표자 수위에 몇 퍼센트입니까 12%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빼앗은 것은 후보가 3명이 아니고 후보가 딱 2명이 등장하게 되면 도덕질한 표하고 도덕질당한 표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방화제 1동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우가 마이너스 6.6% 김성현이 플러스 6.6%입니다 뭘 뜻합니까 방화제 1동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위에 6.6%를 훔쳐가지고 6.6%를 더블당 함께 그냥 공짜로 더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13.2%입니다 방화제 1동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위에 13.2%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수작업으로 절대 못합니다 전산 조작으로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 같은 데다가 USB 이런 카드를 가지고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작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5번 한 보시 등촌 제3동 국힘당 김태우 마이너스 9.2% 더블당 김성현 플러스 9.2%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등촌 제3동 관내 사전 투표자 수위에 9.2%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하게 플러스 9.2%를 더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등촌 제3동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위에 18.4%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같은 선관위 주도 사전 투표 조작의 쇠기를 받은 것은 바로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들 분석 작업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 후보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낸다 그러면 조작값을 찾아낸다는 것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사용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15%가 그대로 딱 발각이 된 겁니다 15% 여러분 이 15%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김성현한테 더해준 겁니다 15장의 총규모가 7,225표입니다 마이너스 7,225표를 처리하고 플러스 7,225표를 처리하게 됩니다 만한 4천 몇 표를 여러분들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선거의 사전 투표 그룹 사전 투표자 수가 여러분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여러분들 표본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김태우의 사전 투표 조작하기 전에는 53%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표를 빼앗겼으니까 46표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선거관립위원회가 국민들이 던진 표는 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는 다 투표함 속에 들어있고 저거가 마음대로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이게 그 양반들이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득표수 조작 공장을 그냥 급습한 겁니다 누가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진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제야 전문가 여러분 기여한 것이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총정리한 것이 이 도덕놈들의 시리즈인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한 소위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을 선거구만은 한낱이 여러분 찾아내간 여러분들 세상에 밝힌 것이 바로 이 작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있으려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돈 안 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날밤을 세워가지고 이런 짓들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선거를 다 여러분들 뭐죠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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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선거는 조작하지 않도록 비나이다 그런 꼴이 된 겁니다 2024년도 7월 11일 총선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작 안 하도록 비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들 굳이 심했지 않습니까 미신이 많고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 여러분 남긴 기록들을 보게 되면 서울 장안에 뭐 계속 굳이 굳하는 소리가 진동을 했다는 거죠 이 소위 기우제 사고 이런 여러분들 이 정도로 부정선거가 밝혀졌는데 대한민국 그냥 묻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후기 조선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할 그는 뭡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중고등학교를 왜 갑니까 수학정석 공부는 왜 하냐 서울법대는 왜 나오냐 그냥 후기 조선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는 엉킨다 어떠하리 부정선거 좀 하모 어떻냐 이야기 이놈이 되나 어쩌놈이 되나 똑같은데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해가지고 여러분과 습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실상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15% 조작한 겁니다 2020년 총선 35% 조작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5% 조작 여러분들 22년도 2월 2일 강석구청장 선거 15% 조작 2023년도 10월 11일 여러분들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물음표 여러분 이 15% 조작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발각해가지고 뭡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작질을 해가지고 김태우가 7,225표를 도덕질 당했는데 7,225표를 어디서 도덕질 당했느냐 다 나오잖아요 거소투표에서 43표 도덕질 당했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2094.75니까 2095표를 도덕질 당했고 염창동 관내사전투표에서 367.95니까 368표를 도덕질 당했고 도덕질 당했다는 것도 이만큼 뭡니까 그대로 뭡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지는 겁니다 훔친 그만큼 등촌제1동 관내사전투표에서 246.90이니까 247표 도덕질 당했고 등촌제2동 관내사전투표에서 247.50이니까 반올림해가지고 248표 등촌제3동 관내사전투표 득표는 265.95니까 266표 이렇게 이런 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작된 득표수가 그대로 반영된 가짜 득표수가 바로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그 가짜 득표지가 이렇게 도덕질한 표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위에 도덕질 여러분 한 표를 다 찾아냈기 때문에 도덕질 당하지 않는 상태를 정확하게 뭡니까 이렇게 재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권력을 장악할 생각을 했던 더불당 내부의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들도 참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덮기 위해서 그 혈안이 돼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청들 국민의힘 수뇌부들 대통령실 사람들 대통령 자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 언론계 학계 그냥 후기 조선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식들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 그냥 밀실에서 만든 득표수에 따라가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이게 10년 20년 30년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끝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에 고령화 문제에 고령화 가져올 여러분 재정 부담에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안 파고로 여러분들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은 본래 한국 사람들의 원래 심성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짜 달러 공짜 달러 공짜 재정위기가 여러분들 누적대가 터지기 전에는 끝까지 돈을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관심이 이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 문제에 따라 가지고 교육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했는데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 대다수 사람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고 선거 부정에 여러분들 관여한 그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에 비호한 세력들 함께 여러분들 덕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에 여러분 돈을 주고 지지장을 확보하는데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수탈해야 될까 하면 약탈하는 거죠 그게 베네수엘에 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나라가 뭡니까 쓰레기통이 여러분들 뒤져도 뒤져도 지지층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 돈을 주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돈을 누가 여러분들 줄 겁니까 수탈하는 겁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노후를 위해서 20만 원 30만 원 받는 그런 오피스텔 몇 개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중과실 때려 그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여의도에 나와서 절규하는 걸 보고 그거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뭡니까 훨씬 더 심화 확대된 버전이라는 것이 결국 선거 부정에 고착합니다 나는 참 여러분 영어로 쉐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끄럽습니다 이런 선거 부정이 뭡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 그걸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 그것을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여러분 일상이 돼 가지고 그냥 뭡니까 모두가 다 도덕질을 하는데도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정치적 득실이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민의 힘이 되든 여러분 더블당이 되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선호는 있겠지만 큰 대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부정선거가 일상이 돼 가지고 모르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처럼 모르면 그냥 몰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1군의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얘기가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일곱 번의 이름 공직선거를 동일한 방식을 가져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방식은 전혀 돈이 들지 않는 겁니다 여론 조작만 조금 뒷받침해주면 마음껏 이름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에 강서구에서 35%를 조작하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5%를 조작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 2020년 지방선거에서 15%를 조작하고 그러면 선거 사기 세력들의 입맛대로 취향대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덮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부끄럽거든요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뭡니까 타락을 했는지 부끄러움과 아울러 가지고 2027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선거가 입맛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정거의 바탕을 뜨고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강서구의 모든 공직선거는 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고 조작값 크기만 여러분들 입력을 달려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2022년 4.15 총선 35% 조작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25% 조작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15% 조작 선거 사기 세력들이 4.15 총선만 여러분들 전선이 국한됐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정권이 등장하던 때부터 다 이런 확대 조정이 된 겁니다 2016년에 총선에서는 전국에서 크게 뭡니까 공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의심스러운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총선에서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뭡니까 그런 부정선거는 없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 몇 사람이 목이 날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다 관련됐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권순일 조혜주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는 노정희 김세환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노태학 박찬진 진짜 여러분들 산간위원장이 빠지까랑이라 하더라도 진짜 1960년 최인구의 이런 범할 정도 여러분들 죄를 저지른 거죠 훨씬 더 악한 겁니다 그걸 덮는데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부역을 한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겉은 그런 데로 돌아가는 거지만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이 문제를 자정작용이 거의 없어졌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역대 공직선거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전국적인 차원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걸 강남구의 여름 확대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동안 제야 전문가가 크게 역할을 해줬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또 크게 역할을 한 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내가 물 한 껍 마시고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거지만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이 문제를 자정작용이 거의 없어졌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역대 공직선거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전국적인 차원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걸 강남구의 여름 확대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동안 제야 전문가가 크게 역할을 해 줬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또 크게 역할을 한 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내가 물 한 컵 마시고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참 고마운 내용은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제야에서 있게 엑셀 작업이 아주 능숙한 케이시께서 정말 2020년 4.15 총선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분석해 가지고 보내줬고 그것의 일부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콘텐츠를 못 보도록 천명 이하로 그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실방송은 조금 여러분들 여운이 있는데 보통 방송들은 너무나 처절하게 여러분들 봉쇄를 하기 때문에 좀 아쉽죠 아쉽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못 보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득표수 조작 실상을 한번 보시고 4.15 총선의 시도별 분석에서 나온 것은 조작값이 크게만 차이가 날 뿐이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그 현상을 여러분께서 그대로 보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강원도 사례입니다 강원도 강원도의 여러분들이 선거구입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20대 총선입니다 2016년 그리고 오른쪽이 21대 총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의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예를 들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현대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를 뒷받침하는 것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표본집단들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일치한다는 거죠 단 전제조건이 표본의 수가 클수록 그럼 선거는 사회현상 가운데 가장 표본의 수가 크기 때문에 강원도 강릉시에서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사전투표자 표본집단을 뽑아내고 강릉시 여러분들 투표자 가운데서 당일투표자 표본집단을 끌어내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과 총득표율이라는 것이 거의 오차범위 0에서 3% 이내에 아주 건수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강원도의 사례입니다 이게 강원도를 보시게 되면 강릉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총선의 사전빼기 당일 듯 차이값은 새누리당의 플러스 0.4 더블당의 마이너스 0.2 동해시 3적시도 새누리당 플러스 0.9 더블당 플러스 0.1 여러분 대부분 수치가 이런 것처럼 보이게 됩니까 0에서 3% 내에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했다는 것이죠 더블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군대 열병식 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2020년 4.15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는 꼭 갔던 선건데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9.9 국민의힘 마이너스 4.0 동해시 3적시 플러스 10.7 마이너스 9.9 여러분 보시게 되면 되게 10%를 넘습니다 더블당은 국민의힘도 대부분 10%를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명료하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더블음주당와 함께 여러분들 더해준 겁니다 그럼 강릉시에서는 이렇게 왜 차이가 나냐 플러스 9.9 마이너스 4.0 무소속 후보인 권성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다 여러분 양당 구도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선거구에 대해서 그냥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또 분석하게 되면 정확하게 조작공장을 조작공장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공장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조작값을 이런 짓을 여러분들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남조선 선관위가 이런 짓을 2020년 4.15 총선에서 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증거를 갖고서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후기 조선으로 가는 것이고 백성들이 수탈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좌익들이 연구직권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경기도입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 없이 경기도는 선거구가 참 많은 지역이죠 아마 경기도가 아주 많을 겁니다 서울이 49개인데 20대 총선 보시게 되면 모든 선거에서 다 5차 범인 0에서 3% 내역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채무리당 후보는 어김없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일치한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더블당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더블당은 플러스 10% 이상이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 이상입니다 왜 이런 게 나옵니까 선관위가 주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숫자 조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겁납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대로 이런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방송이 다 아무나 끄림직한 겁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대법관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를 비호해줬고 언론들은 철두철미하게 이런 침묵하고 대통령께서도 고맙게 여러분들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국힘은 뭐가 이런 찔리는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뭡니까 그냥 숫자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그냥 눈에 가시 같죠 그냥 기분 같았으면 그냥 당장 뭡니까 그냥 잡아다 그냥 감방에 쳐놓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그냥 다 덮고 그냥 우리 세상이 되는데 저 인간이 허구온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낱낱이 까발기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 인간을 뭡니까 감방에 집어넣은 충신은 없냐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선거사기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사기는 북한 해킹도 아니고 외부 세력에 의한 뭡니까 북한 해킹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선관위가 주도해가지고 선관위가 기획해가지고 더블당과 이런 짝당을 해가지고 덕표소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짓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 평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성부터 시작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의 차이값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선거구마다 대개 여러분들 표본이 20만 30만 정도 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납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조회주 불러 여러분들 뭡니까 줄이를 틀면 금세 나오겠죠 왜 안 나오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거짓말해가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이 양반들이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걸려든 겁니다 이게 경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상남도입니다 오직에 여러분 도덕질했네 경상남도 20대 총선 뭐 이런 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경상남도 이때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이거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다 오차범위 내네요 3%대 국민의 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플러스 다 마이너스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조회주 불러가 여러분들 뭐죠 그냥 줄이를 틀면 다 불 겁니다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특표 득표율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미래통합당은 항상 표를 도덕질 당했기 때문에 사전빼기 당일에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더불당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이론적으로 오차범위 0의 3%를 넘어가게 되면 외부 개입에 의한 득표 조작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경상남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더불당의 텃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작값을 다 입력해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경상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더불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어떤 선거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조작값을 입력해 다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상남독은 경상북도는 관계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조작할 필요가 없는 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미래통합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하더라도 더불당이 당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껏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이 잘 안 된 데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군 같은 데가 조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우편 투표를 조작하는 방식하고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관내 사전 투표는 현장의 협조가 없이는 조작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는 우편 투표 관내 사전 투표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야무지게 조작을 했지만 관내 사전 투표는 거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역 선관위의 협조가 없이는 관내 사전 투표 조작이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도 조작을 해가지고 경상북도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광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주는 대부분 조작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조작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시게 되면 2016년 선거는 정상이죠 2020년도 4.15 총선을 보면 대부분 정상인데 광주시 서구월 이런 데는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광주시 서구갑도 좀 이상하거든요 여기 21대 총선 광주 같은 경우는 국민의 힘도 있지만 민생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블던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3% 대 4.5% 대 있으면 4% 대 있으면 좀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재야 전문가 분석하면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광주 광역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 조작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국힘당만 비교하면 안 되고 21대 총선은 민생당이라는 것이 호남권에서는 또 유력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광주 서구을 서구갑 그 다음에 동구 남구갑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한번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겠네요 여러분 대구는 보수의 아성이지 않습니까 대구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는데 대구에도 2016년 총선은 정상이었고 2020년도 4.15 총선은 다 대구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익값 크기는 좀 작죠 심심 따 팔이 땅풍처럼 된 겁니다 대구도 조작하고 경상북도도 마음껏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조작감만 입력하면 그냥 덕분수를 제대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조작범들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를 조작을 많이 해요 서울 다음으로 충청도를 조작을 참 많이 하는데 대전 충남 충북 이런 데 여러분들 조작을 참 많이 하거든요 대전도 보시기 바람에 다 조작한 겁니다 야무지게 조작했죠 이렇게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광역시도 이런 데 야무지게 조작했냐 인천광역시도 야무지게 조작을 했고 전라남도는 여러분들 조작이 시박했지만 이런 데 화순군 이런 데는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더불 민주당도 상당히 문제가 크네요 여기에 2020년도도 값이 의외로 크네요 전라북도 전라북도도 이렇게 값이 크게 나오는 건 다 조사를 해보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민생당 같은 데가 있고 무소속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서도 4.15 총선에서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제주특별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해야 한 겁니다 그 중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선관이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이제 정말 절박감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노력에 이렇게 좋은 분석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국민들이 선거의 실상을 정확하게 아는데 도움을 주신 제야에 계시는 케이님에게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는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 내용이 통계적으로 조작값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재금표장에 등장한 통을 전체를 다 갈아치운 투표함을 통해서 다 밝혀진 거죠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이렇게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계속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시는 후기 조선의 신민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힘을 더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명호 tv는 2주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널리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은 김동주 역사와 신학을 하신 아주 실력이 있는 학자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사에 대한 통사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방송 많이 애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0월 7일 날 토요일 맞아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있는 토요일 날 이해의 도호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실방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훠쩍 이렇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이 반드시 봐야 될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지금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공병호 tv가 한 66만 구독자를 갖고 있고 대개 68만까지 이제 이렇게 육박하다가 지난 한 1년 사이에 28일마다 1200명 정도로 구독자 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갔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2016년과 2022년 선거 상호대조 이런 콘텐츠는 클릭을 한 사람이 75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이렇게 닿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콘텐츠들은 그런 회사들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자유롭게 그렇게 방임하지만 정말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자신들의 안위뿐만 아니고 자식들의 앞나라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류의 콘텐츠들은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거의 디지털 전체주의 디지털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도 이 정도 상황이니까 다음에 이제 권력의 색깔이 바뀌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전혀 이런 종류의 방송을 저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토요일 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나온 그런 단신 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쳤겠지만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런 감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무슨 좋은 해법이 나오거나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보고 이런 데만 관심이 많지만 거의 선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후기 조선사회에 이미 진입을 한 거죠 후기 조선사회라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간 지 지금 시간이 6년째 6년을 넘어선 시점이 됐죠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국민들은 소수고 대다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냉정하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수준이나 민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되더라도 가장이 무능하고 안일하게 되면 식솔들이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의무나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수행을 못하게 되면 그럼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제 선관위의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일관되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은 인터넷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 외부에서 선관위의 서버와 같은 그런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전산 그런 기기들에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인터넷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해 왔는데 국정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얼마든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에 덜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관위 측이 계속 거짓말을 가지고 은폐를 해 왔기 때문에 거짓말이 하나하나 이제 다 밝혀져 가지고 이제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퍼절로 따지게 되면 이제 거의 완전함에 가까울 정도로 범인만 못 잡았지 범인만 못 잡았지 범인도 이제 검찰 수사 같은 것이 의지만 있으면 검세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 지금 이제 도달해 있는 거죠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 흔히 이제 아시겠지만 또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를 제가 참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 앞날을 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참 운명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빠져나가고 선거 부정 문제를 이제 아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죄라고 그걸 알게 됐으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냥 그걸 숨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에는 저는 성품 자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집요하게 그 문제를 추적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가장 요주의 유튜브 채널일 겁니다 그러니까 탄압이 엄청나게 심하죠 아마 뭐 제가 좀 이제 과격하고 그랬으면 감방에 집어넣으려고 벨수를 다 썼을 겁니다 이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2020년도 4.15 국회의원 선거 총선만 부정선거를 의심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제야 전문가께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는데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밝힌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 결과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분석해 보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가 문재인이 대통령되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 여기까지 다섯 번의 문정권 하에서 치루진 공직선거입니다. 주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게 다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치루진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이 두 번의 공직선거도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한 그런 선거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그러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곱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숫자가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된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관위가 결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런 내란죄나 적대적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한 것을 수사당국이 여러분들 발각해낸 것이 아니고 민간인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그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총정리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2월 30일까지 총정리한 것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이 4.15 총선을 여러분들 조사한 것이 이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5권이 윤석열 정부와의 처음에 치료졌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룬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가장 중심에는 대한민국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1년에 예산을 한 9천억 정도 지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7번 그동안 발생해왔고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데는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가 7번 발생한 겁니다 그 선거범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온 거죠 그러니까 소위 연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국한될 것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정밀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숨겨진 비밀, 죄상을 세상에 다 드러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오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유표죄라든지 아니면 판매 가처분 신청 이런 걸 전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훔쳤기 때문에 표를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읽더라도 그걸 판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난 여름들 9개월 동안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변명을 할 수가 있으면 본인들은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쓰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반박을 할 수가 있고 쇼츠를 만들 수도 있고 신문사를 여러분들 설득해가지고 광고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기사를 실어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현재 대한민국 상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손짓하고 하지만 우리는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도 본질을 이렇게 곁들여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후기 조선사회로 여러분들 거의 진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 딱한 것은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비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대법관들은 완전히 하수인처럼 여러분들 4.15 총선을 다 덮었습니다 대법관들의 필적할 정도의 여러분들을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언론사들입니다 언론사회 여러분들 기자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본인들이 후기 조선사회의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고 신민 신하로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참 분노라 보기보다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여러분들의 식자층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 거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다 조용하고 식자층들이 조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냥 보통명사가 되고 부정선거의 제도화 호착화가 여러분들 완성되게 되면 국민들은 완벽할 정도의 참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선거라는 것이 그냥 요식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권력을 그냥 여러분들 국민들이 박수치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훔치는 쪽이고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은 표를 빼앗기는 쪽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핵심 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들을 요리하기 위해 가지고 일곱 번의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부정선거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 덮고 넘어갈 겁니다 언론들은 침묵하고 여당도 침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얼마나 심대하고 중대한 문제인지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권력자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자비할 정도로 침묵합니다 그렇게 침묵하기도 쉽지가 않을 건데 한동법무장관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시장으로 출마해가지고 청와대 개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다 침묵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민간인들이 노력해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정도까지 다 밝혔는데 왜 여당이나 대통령이 침묵하느냐 이야기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침묵 안 하면 같이 여러분들 공동폭바가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2016년 6월에 실시됐던 이준석과 나경원이 이런 맞붙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ars는 손을 대기가 좀 힘드니까 나경원이 이겼던 선거를 이준석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국힘당이 왜 침묵하느냐 이거는 게임 시어리를 가지고도 설명이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 까 까 봐 너희들은 깨끗해 우리도 깐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이제 큰 도독놈 작은 도독놈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큰 도독놈들이 작은 도독놈들이 갖고 있는 작은 여러분들 약점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결국 국가체제를 자기 수중에 다 집어넣는 거죠 7번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더불당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쪽으로 선거결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하에 치러진 3번 남은 공직선거가 정직한 선거 선관위 여러분들 이야기대로 아름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법은 디지털 조작 전산조작을 사용합니다 전산조작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위해서 투입돼야 될 돈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디지털은 복제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를 하려면 인쇄소에서는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야 되고 위조투표지에 여러분 기표도장을 찍어야 되고 투표함 속에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입해야 되고 그러나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사람들 눈치를 봐가지고 들키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는 100장당 35장을 훔쳐야 되냐 아니면 25장을 훔쳐야 되냐 10장을 훔쳐야 되냐 조작값을 35%를 정할 건지 25%를 정할 건지 10%를 정해가지고 입력할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돈이 전혀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 또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조작값을 상당히 낮춰가지고 서울의 여러분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경우는 평균 15%에 100장당 15장을 훔쳤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5% 조작값 100장당 5장을 훔칠 정도로 좀 눈치를 봤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등장했으니까 너무 그냥 스타일 구기지 않게 좀 조심스럽게 조작하자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라도 한 7번처럼 조작하게 되면 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도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남은 3분의 공직선거도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2027년 대선이 되면 무선 여러분들 뭐죠 구슬치더라도 결국은 좌파들이 다시 권력을 접수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 민의를 반영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일이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 너무나 제가 애통해하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자신이 나고 자란 국가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특표 득표 수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서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데 이걸 막아야 될 여당 사람이나 대통령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고 국민들 가운데 일부 소수만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나 걱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애간장을 태우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느 놈이 되면 뭐하노 내한테 밥 들어온 일이 아닌데 밥이 들어오는 일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고착화되면 이번에 못 고치면 저는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저도 다음 선거 4월 11일 선거까지는 이 선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다음은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모든 종류이 뭡니까 공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정선거에 재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두루가 등장하더라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진로가 정해지게 되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 세력들의 여러분들 줄을 내가 먹고 사는 사람들 주자가 기하급수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르헨티나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여름 영합주의가 여러분들 한 세대를 깊들고 난 다음에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대를 미국으로 보낸 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들 한 번 그렇게 선거 부정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부정선거를 가지고 대부분의 더불음주당 국회의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호남권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만 4.15 총선의 부정선거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득표수 조작 활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생한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국회를 장악해 가지고 국정을 여러분들 요리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20년 3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이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고쳐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수간의 개인적인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국가가 침탈당한 그런 상태에서 국가를 구할 수 있느냐 아니냐 문제가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은 저와 동갑이고 칠구 학번이지만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같습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딴지를 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 뿐이고 그래서 공병호 tv에서는 윤 대통령은 전혀 안 다루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그냥 전혀 그냥 뭡니까 그냥 영어로 디스리가드라고 합니까 그냥 제쳐버린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외면할 정도가 되면 다른 것을 뭘 뭡니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국가가 내부의 적들에 침략을 당해 가지고 침략을 한 번 당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참정권이 여러분들 완전히 약탈당한 것이 일곱 번 그리고 본인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두 번이나 여러분들 권력을 침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할 정도가 되면 현재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함께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뭐 개혁 개혁 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소야대가 고착화가 될 건데 한미일 여러분들 뭐 협력 강화 임기 마치고 나면 바로 원위치 하는 데는 뭡니까 며칠 안 걸릴 겁니다 신중국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겠죠 그런 나라를 뭘 이러면 좋다고 주한미군을 여러분들 주둔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부정 문제를 여야가 모두가 다 덮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병호 tv가 이러면 생산하는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더 심합니다 문정권에 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만이 누구도 딴 짓을 여러분들 걸 수 없을 정도로 숫자 조작 문제를 치료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이 겁이 나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여러분 뼈아픈 부분인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해주나 김시안이나 박찬진이나 김용빈이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20대 이런 박사를 했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저작도 이런 100여 건 정도를 남겼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진지합니다 성실하고 집요하고 끈이 있고 무슨 여러분들 뭡니까 언론 이름 출신처럼 그냥 뭐 그냥 냇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말을 그냥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관위 지도 득표수 조작 문제를 대한민국에 이어야 대통령이 다 뭉개는 겁니다 본인들 이익의 일은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방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광팬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아주 수주의를 조절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정중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도덕질도 이런 보통 도덕질이 아닌데 이유야를 불문하고 국가를 도덕질하는 짓이 발생했는데 무슨 여러분들 중차에 대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외면하고 눈을 감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공식적인 석상마다 자유가 어떻니 정의가 어떻니 법치가 어떻니 공증이 어떻니 그게 여러분 호소력이 있습니까 호소력이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진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선적이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모실 때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그 지도자를 따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아무리 미사옥을 써가지고 자유를 35번 이야기했다 75번 이야기했다 아니면 내 함께 이런 대통령 맡기면 3번이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은 그 언행일치가 언제 선거 부정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정원 감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발견해낸 거 북한 해킹에 대한 점검으로는 없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관위가 가장 여러분들을 열성적으로 떠들었던 것이 뭔가 아니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용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선관위의 서버 등을 비롯한 전산장비 일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뻥을 채운 겁니다 거짓말을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온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국정원에서 여러분 발표한 것 중에 딴 거 다 여러분들 다 집어치우고 핵심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그냥 자기 집 화장실 도나두듯이 여러분들 덜락날락할 수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인터넷망으로 일반 인터넷망으로 접근이 얼마인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을 제쳐두고라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자기 집에서도 여러분들 덕표수를 조작할 수도 있고 임시 사무여에서 덕표수를 조작할 수 있고 스타벅스 여러분들 강남역 카페에서도 여러분들 덕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절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선관위가 그동안 울부짖어왔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선거 부정을 규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전문가들하고 선관위 측의 쟁점 가운데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국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시스템에 접근 가능한가 이거였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한 나이가 드신 분이 여러분들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집 아들이 그 기간에 상당히 여러분들 고위직에 속하는데 아이디나 패스보드 같은 걸 다 여러분들 제공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 그때 여러분 그분의 성함이라는 것을 제가 안 담아놨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 준 겁니다 그게 아마 2020년도 4월 여러분들 한 5월달 무렵입니다 아주 초기입니다 그냥 문을 열어주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 IP번호 이런 거 여러분 열어주게 되면 그냥 밖에서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뻥 뚫려있는 선관위 보안망 국정원도 정치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북한 해킹에 당할 우려가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 또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딴 건 다 여러분들 집어치우고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에 접속하거나 선관위 전산장비 일체이름 접근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뭡니까 에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선관위 가 목을 메고 여러분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인터넷망을 통해 절대 선관위 들어올 수 없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한 허연 거짓말 벌건 거짓말 사악한 거짓말이 국정원 여러분들 감사를 통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선관위가 주장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정직하다 우리는 나쁜 짓 한 거 없다 우리는 착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든 모족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다 조작된 것이 밝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무엇에 비하할 수 있습니까 총을 쏜 놈은 없는데 총을 맞아 피를 여러분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 살인된 사람이 발각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에서 뭡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한 일이 뭐죠 2017년 대통령 승부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여러분들 바로 출입구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여러분들 그 피를 흘리고 여러분 쓰러진 총격에 여러분들 살해당한 사람이 발각이 됐는데 선관위 측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야 총을 절대 쓴 적이 없답니까 왜 총을 쏘려면 전산 조작을 하려면 인터넷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목을 메고 우리가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왔던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로 여러분들 드러난 겁니다 세상 속담에 여러분들 불을 안 때웠는데 연기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조작이 돼가 이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런 바로 잡히는 날이 생기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등 공시는 민경욱이나 이런 분도 계시지만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들은 뭐죠 덕표수 조작을 세상에 완전히 까발긴 제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민간에게 주는 이런 최고의 이런 훈장이 자유메달이라고 미국은 자유메달을 줍니다 자유메달급에 조재현이 함께 이름대로 뭐죠 부정선거를 은피하고 덮는데 가장 크게 귀한 조재현이 함께 뭡니까 훈장 달아주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라가 참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구하려면 나라가 나라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답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는데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존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남편답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와이프가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도덕질을 여러분 했는데 그 도덕질을 국가의 지도청들이 다 이름들 덮는 겁니다 여당 야당 대통령실 대통령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는 골로 가도 뭡니까 아무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완용이 이름만큼 나쁜 놈들이 이름대한민국이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여러분 접근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선관위의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감사의 선관위 감사의 핵심 포인트를 황교안 여러분들 전 총리가 지적하는 것이 이 한 문장입니다 선관위의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외부의 불순한 세력이 국내 정부기관의 인터넷망으로 들어가서 여러 경로로 선관위 시스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부정선거 세력이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조작된 것을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됐던 그 선거부터 완전히 다 밝힌 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가 기념비적인 업적인 겁니다 국내 부정선거 세력들이 접근해 가지고 완전히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이런 주장에 선관위 측 아무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다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나도 여러분 사람이지만 참 짐승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자식들하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 사악함을 그냥 은폐하는 대열에 대법관들도 여러분들 다 그 대열에 쓰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똑똑한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은 다 문산 쳐다보고 검찰총장은 뭡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고 언론들도 참 책임이 큽니다 당신들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름 장악돼 가지고 2, 3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결코 여러분들 베네수엘이나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벗어날 길 특히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선거 부정까지 이러면 되어졌기 때문에 선거를 완전히 전자투표기로 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이름 수도인 카라카스 이러분들 특정 지역에서 다 전산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약일 건데 얼마나 여러분 제가 알고 이것을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꼴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에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 선거 문제를 가장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파헤쳐온 민경욱 여러분 국투본 상인 대표가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선관위 서브 보안점검 결과 국선관위는 거짓말을 말했고 우리는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이긴 겁니다 비록 빵팔에는 없지만 이 작은 승리를 즐기고 기뻐합시다 여러분 이번 건이 왜 중요하냐 외부의 모처에서 인터넷망을 덜락날락하면서 선관위의 특표수를 모두 다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밝혀진 셈입니다 그런 우려를 여러분들 계속 거부하기 위해 선관위 측은 인터넷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부정선거할 수 없다 이것이 완전히 다 깨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변호해 왔습니까 선관위 측 주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저분한 여러분들 거짓말이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개표 결과 집계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조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로 개표 결과를 공표한 이후에 보고 담당자가 개표 보고 시스템을 통한 개표 결과를 보고하면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가 공개되며 동일한 자료가 각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개표 결과 보고 집계시 다른 인터넷망과 분리된 개표 보고 통신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다 거짓말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국정원 여러분들 감사의 결과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인들의 주장 선관위 측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인터넷망과 여러분들 다른 인터넷망과 분리된 다른 인터넷망과 분리된 다른 인터넷망 분리돼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자기들의 이름 근거를 대기 위해 가지고 전용 인터넷망을 사용했고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것이 허위로 발각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설령 만보 여러분들 양보해 가지고 선관위 측을 수용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모든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발표해 온 겁니다 이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정말 사악한 인간들이잖아요 그것을 사주하고 명령한 더불음주당 내의 핵심 세력들 586운동군 중에 핵심 세력들도 문제가 있지만 참 그걸 받아 가지고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짓을 해 온 것이고 거짓이 어떻게 가능했냐가 지금 이번에 상당 부분이 발각이 된 겁니다 외부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서버에 관련된 아이디 패스워드나 ip 정보 같은 것을 외부 사람들이 입수하게 되면 내부 선관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이번에 그냥 발각이 된 겁니다 선관위 해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앞에 말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방송사에서 나가는 자료 따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따로 개표 상황표 있으면 개표 소위 있으면 짓게 되는 거 따로 다 따로 온 겁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발표해 놓으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게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여러분들 뭐죠 투표함 속에 있던 진짜 투표지를 파쇄 소각시켜 버리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총수에 맞춰서 다 여러분들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법원에 제출하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온통 다 거짓말 가짜 투표지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 하지만 키가 차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후기 조선 조작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대한민국 최고다 뭐 방산이 최고다 하지만 이런 선거가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지도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더불당이 하명을 받아 선관위가 덕표수를 다 만들어서 뭡니까 일곱 번 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국민들은 다 두더지처럼 숨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왜 더 카르텔이라는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까푸카가 이런 만든 왜 더 카르텔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겨우 한 40만 50만 정도가 받고 대부분 우파의 대형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당장 먼저 본인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선도 없고 그냥 이익만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런 사회가 외침을 당하면 총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선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올바름도 없고 그냥 뭐죠 그냥 내 이익 내 뱃속에 들어오는 무엇만 있으면 다 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 부정을 저질러도 한정 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